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여러분 안녕. 이번 주는 제 생일이니. 오늘은 친구들이랑 와이파이 가기로 했어요. 이제 도착했어요. 도착했어요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귀가 멍멍해졌어. 지금 52, 54. 도착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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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온거지. 오늘 그래도 야경으로 올 것 같아. 다들 다리가 추워. 짠. 도착했어요. 부착했어요. 어머머. 입술에 넣었어. 대박. 대박. 진짜 엄청 맛있어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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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 먹었나? 아니야. 다 먹었을 수가 없어. 귀여워. 냄새 오죠, 진짜? 어, 사이다. 상표 보여주나? 상표 왜 보여줘? 빨리 따라줘, 얼음. 아, 얼음을 보여줘? 아, 나온다, 나온다. 잘 안 나와. 나 무서워! 아까처럼!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생각했다가 방금 까먹고 있어. 나 완전 생각지도 못했어.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. 어, 그러네. 아, 내 생일 메리 크리스마스. 뭐가 중요하간. 아, 근데 이게... 난장판, 지금. 그러니까, 야. 닭돌이탕 다 먹고. 이거 해야지, 생일 축하. 내가 비지올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잠깐만. 어, 뭐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나 안 나오네. 사랑하는 예은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, 소원 소원. 오늘도 역시나 눈이 와버렸어요. 제 생일 때는 항상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긴 한데 약간 녹으면 별로인 친구네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진짜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친구네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여운데 연수동에서 좋아하는 카페들이 하거든요. 사실 이 옆에 카페도 제가 놀래요. 눈이 왔어요. 여기가 캠프가 있습니다. 여기가 진짜 비올 때도 좋고 오늘 너무 추워서 여기는 못 앉을 것 같아요. 예쁘죠? 들어가 볼게요. 빨라가 열어야죠? 너무 잘 어울려. 여기가 진짜 크다. 너무 맛있어 밥 케이크 맛있어 고기 맛있어 밥 케이크가 진짜 맛있어 맛있어 반 맛이 이렇게 마지막은 반 케이크 참 먹어봐 씨비쇼 더 맛있어 맘에 시킬 거 같아 밥 맛을 더 느끼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어때요? 너무 좋아 이런 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먹기 조금들 딩기 신멍 밥 밥 진짜 맛있어. 고구마, 미치겠네. 찾았다. 반찬도 먹는데. 왜이렇게 입에 한 번만 올렸어. 아니, 오빠가 저번에 이런 거 안 나이스. 여러분 너무 많이 넣어야 된다. 진짜 크리스마스에 진심인데요? 그래도 손님들이 오니까요 너무 귀여운데요? 아니 어떻게 떴대 이거를? 떴지 귀엽게 계속 뜯었어 대단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에 다 열어요? 한 번에 열어요 바깥스 오빠 3번이에요? 포장도 하나는 이예요? 그리고 술 깰 때 엄청 신나잖아요 이미? 12시? 어 잘 찬다 손에 택배 귀찮은데 여기 건강될 수 있더라 저 물 덤벅 들었어? 대단하다 손생김 죄송합니다 썰은 이거 리얼 이거 감동이다 급이 하나 짜줘 너 좀 줘 얘 아니야 이거 짜 진짜 가져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라이벌 좀 인천하도 진짜 가져와 진짜 가져와 진짜 가져와 춘진 백화평 눈이 이렇게 와라 뭐야 재밌어 재미없어 뭐야 요러갠데? 어 그거 쓰고 해야 돼 아 이걸 그거 쓰고 해야 돼 아 이걸 쓰고 여기 봐봐 내려서 봐봐 나 봐줘 한 번만 편지도 있어? 당연하지 근데 이게 빨개가지고 이게 색깔이 이상해 보호색 보호색 나 이렇게 올려? 이모 네 선물입니다 제가 아침을 일어나질 못해서 핸드폰을 자꾸 꺼내서 친구가 귀여워 짱구 액션가면 짱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 너무 귀여워 그치 귀엽지 짱귀엽지 완전 실물로 보니까 더 귀엽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 해봐 하고 알람 울려봐 큰 거 아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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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요거? 어 찍 소리 날거야 어 났어 너무 강렬해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야 이거는 걔한테 있었거든 찍어 얘가 응 응 나랑 우리 아멘이 구이겠다 이거 구하시면서 머리를 내야 되는데 머리 그 말은 그만해 네 어쩔 수 없어 빨리 가자 야 빨리 타 음식 나온단 말이야 음식 나온단 말이야 음식 나온단 말이야 음식 나왔어 빨리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안녕 위치 너무 작죠? 아기 애기 손가락 굉장히 저렇게 내꺼 왜 가져가요? 매워 사곱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나는 못하겠다 한치 한치가 준 맛 탱글다 안의 식감도 너무 맛있어 전복 튀김 맛있게 튀김 잠깐만요 맛있게 튀김 맛있게 튀김 넣어 고추 가리비랑 우니크림 이렇게 근데 맛있다 네오랑 청계 알입니다 나 배가 너무 불러, 토할 것 같아. 너무 배불러. 느끼한 게 많았어. 크림유가 되게 많아. 그리고 약간 화로에 말고 참치나 청어 이런 게 많아서 끝에 약간 물린 느낌? 맛있긴 했는데. 맛있긴 했지만 또 오진 않을 것 같다. 얘들아 지겨워. 다 가리고 있어요, 이 손이. 이거 하려고 일어나야 돼? 되는 거지? 어, 되는 거야. 저게 뭔데? 아, 뜨거워. 그냥 먹자, 얘들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빨리. 귀여워. 어때? 생일이 지금 하면 안 돼? 짜잔. 투구. 진짜 왜 웃어, 다? 귀여워. 투구. 빛이 너무 귀엽다. 이거 다 언제 찍지? 그거는 안 돼? 더는 거앰, 다? 이거 다는 거앰. 그거는 안 돼? 그냥 이리 Deputy. 이거 다는 거앰다.